저는.. 춤을 정말 못 춰고요 초등학교 때 이런 춤을 찾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너 지금 이거 좀 다르게 하고 있어? 이거 고쳐 너까지만 그렇게 하지 마 나 DK에 더 쎄게 나오잖아 춤이 원래 좀 잘 추셨다고 해서 노력들을 좀 할 수 있는 건지 저는.. 춤을 잘 못 춰고요 초등학교 때 이런 춤을 찾는 적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지금부터 좋다고 생각하지만 언니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너 지금 이거 좀 다르게 하고 있어? 이거 고쳐 해가지고 제가 많이 지금은 음.. 나아질 상태라고? 하하하하 면모 관리? 몸매 관리에 대한 노하우 여러 가지 더 많이 물어볼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음.. 일단 몸매는 하하하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저는 화장법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직캠에 찍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초반보다 직캠이 훨씬 지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이제 화면빨이 안 맞았다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화면에 잘 맞는 화작법을 연구하고 또 계속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가장 큰 노력인 거 같아요 멤버들 투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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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할 수 있어요? 모르겠어요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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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인기도 잘하고 있나? 제가 인기가 많은 것 같지 않는데 저는 공장에서 업체를 보면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인솔 언니 너 팬티예요 그거 잘 보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셔서 막내라서 그거에도 주목을 받고 귀여워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는 게 아닐까 Q. 가장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언제 그렇게 행복했었을까요? 저는 그냥 매 순간이에요 왜냐면 슈리더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감동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단상에서 올라와서 응원을 하는데 저희 팀 선수가 홈런을 치거나 안타를 치거나 그냥 막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것도 감동이고 또 팬분들이랑 하나 돼서 이렇게 응원하는 그 순간보다 감동이 저를 좋아해주시는 팬분이 남다며 오셔서 막 아 윤살님 윤살님 이런 모든 순간이 저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팀 성적이 좋으면 다른 팀에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가요? 음 저희한테 큰 메리트는 아 우리 1위 팀이다 아 약간 다른 구단 팀 처리들을 방금 아 우리 1위 팀인데 약간 이런 자부심이 가장 큰 메리트고요 바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2위가 우선 한다면 2위가 차원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내주시는 고객님들이 있을까요? 아 하하하하 고객이요? 네 하하하하 제가 큰 번은 못하고 하하하하 제가 라이브 방송 이런 걸 한 번만 해봐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벗겨서 팬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? 하하하하 왜냐하면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한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치어리더로 오래 살아가가려면 그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계속 그냥 야구 단상에 서서 팬들이랑 소통하면서 그렇게 즐기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트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? 하하하하 그런 사람이 더 좋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박기량 트리더님 팬은 막 그럴 것 같거든요 나 박기량 트리더님 팬이다 팬분들이 나 어민솔 트리더 팬이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어디가 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트리더가 되는게 제가 목표입니다 하하하하 어떠세요? 지적 시간 과거에 처음된 상담을 원솔한테는 나 화장 화려하게 하지마 아 tk를 란스 등이 나와 하하하하 그런 말을 제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충분히 잘하고 있었어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마 이런 말 해 주고 싶고 티어리더로서 오늘 마지막을 갖고 있는 연솔이한테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다 너 스포츠 쪽으로 계속 가고 싶다고 했잖아 뭐가 되고 싶은 일을 생각해봤니? 노력을 했니? 이런 걸 주의해서 웃고 싶어요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인 것 같다 이 순간이 어떻게 지나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빛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어리더로서 하는 저의 모습이 제 세계 제일 큰 아이러스인 것 같고요 첫 이 아웃구만이 LG 트윈스라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많이들 걱정해주세요 LG 팬분들이나 아니면 제 팬분들이나 유재소유님이 복합을 하면 치어리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걸 계속 물어봐주셨는데 저는 압착같이 생길 거고요 체리더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속 팬분들 옆에 있으려고 노력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채소로 커피 어떻게 하는까? Robertsune security 키 Estoy 섹시 목